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 책상에 완구드론들이 엄청나게 많죠 어떤 컨텐츠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필요한 영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선물용 드론 고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정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선물용 드론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들 쉽게 말해서 호객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꿀팁이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요새 이런 드론을 선물용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 어린이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6살에서 8살 사이에 드론을 많이 사준다고들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타겟팅은 어린이들, 초등학생들까지 많으면 중학생,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는 성인인데 초보자들 있죠 그런 분들을 타겟이고요 그리고 드론을 처음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드론을 처음 날리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드론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완고 드론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촬영용 드론, 센서 드론 이런 거는 그냥 뭐 여유 있으시면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완고 드론 중에서 드론을 처음 날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완고 드론을 선물할 때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선물용 드론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날리기 쉬워야 됩니다 날리기 쉬워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날리기 쉬워야 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드론들 중에 저는 뭐 이런 드론은 이게 X4고 이런 드론 H36 이런 드론들 굉장히 좋은 드론이거든요 빠릿빠릿하고 작고 잘 날아요 근데 얘네 날리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일단은 굉장히 빠릿한 드론이고 호버링이 안 됩니다 이 호버링이 뭐냐면 보통 이 드론이 모드2를 기준으로 이게 스로틀이에요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모터 출력이 상승해서 드론이 뜹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내리거나 유지하면은 드론이 다시 내려가게 돼요 드론은 이 조종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전후 좌우 이 기동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뭐 이거 우측 이동까지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손을 다 써야 되는 거죠 드론을 조종 잘 하려면 그럼 드론을 처음 날리는 사람한테 이거를 다 이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처음 날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날리다가 어 하고 몇 번 박고 아 어렵다 내 드론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날리지도 않고 그냥 박아두다가 선물을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호버링 차이예요 그래서 호버링이 뭐냐면 이 드론이 고도를 유지하는 거죠 내가 스로틀을 올렸을 때 스로틀에서 손을 떼면 고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손을 사실상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른손으로만 조작을 해도 고도가 유지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호버링이 없는 드론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계속 조작 왼손을 계속 조작을 해주면서 오른손을 해야 되는데 호버링이 되는 드론들은 띄워놓고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죠 조종이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호버링이 되는 드론이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조종하기가 쉬워야 왕초보들이 선물받은 걸 잘 날리고 재밌게 날리겠죠 그래서 날리기 쉬운 드론은 첫 번째 호버링 되는 드론을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호버링 되는지를 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사이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 고르는 걸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이에요 안전 이런 드론들 보시면 드론은 보통 프로펠러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연질 플라스틱이죠 고가의 드론으로 가면 카본으로 가지만 젖과 왕구용 드론들은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근데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 프로펠러가 그냥 만지면 이 정도쯤이야 할텐데 얘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서 양력을 일으켜서 이 드론의 무게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도는 플라스틱 아무리 이렇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라도 맞으면 피부에 닿으면 까질 거나 상처가 납니다 근데 피부면 다행이지 얼굴이나 눈 이런 데 맞으면 흉지고 막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선물하려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드론 조종이 미숙한 아이들일수록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가드 이렇게 생긴 가드도 좋죠 이렇게 생긴 가드도 좋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잖아요 그래서 가드가 있다 하더라도 부딪히면서 계속 돌며 한바퀴만 돌아도 피부에 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아예 막혀있는 가드를 쓰는 드론들 또는 이런 드론들 이 드론을 보면 아예 프로펠러를 감싸주고 있죠 가드가 이런 드론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날려야 초보자들이 드론에 대해 겁을 많이 안 내고 좀 비행 연습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물용 드론을 고르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가드였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동그란 가드가 있는 게 좋고요 이거랑 좀 맞물려서 나오는 기능인데 바로 비상정지예요 비상정지 제가 아까 이렇게 충돌했을 때 프로펠러가 계속 돌면은 살을 베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벽에 박아도 얘가 떨어져서 계속 황 돌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잡다가 손가락을 또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고드론에도 비상정지 기능이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비상정지가 뭐냐면 드론이 충격을 받는 순간 모터가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드론한테 좋은 기능은 아니죠 그런데 어차피 충돌하면은 거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 모터가 정지하니까 사람한테 부딪쳐도 모터가 정지해서 상대적으로 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소 안전 요소 중에 이 프롭 가드 그리고 가드가 되도록 이렇게 좀 가둬져 있는 가드가 더 좋고요 그리고 비상정지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성비 가성비가 뭐예요 투자한 대비 효율이 좋은 게 가성비가 좋다잖아요 선물용 드론으로 한 20만 원 정도 썼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싼 거 한 5만 원 안쪽 2만 원 3만 원짜리 선물하기는 좀 그러니까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런 드론을 사세요 그런데 이게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선물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받은 사람이 잘 날리는 거잖아요 많이 날리고 재밌게 날리고 이 드론을 가지고 많이 놀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성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산 거를 아 막 생각보다 이제 별론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싸게 주고 샀는데 훨씬 더 잘 가지고 노는 게 저는 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이 잘 가지고 노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갖춘 완구 드론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사실 제 생각은 5만 원 안쪽인데 제가 갖고 있는 드론들이 다 5만 원 안쪽이에요 거의 다 이거 다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근데 얘네 제일 잘 날립니다 이거 넘어간다고 해서 드론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획기적으로 좋아지려면은 센서형 드론을 가셔야 되고 센서형 드론은 기본으로만 5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드론이에요 물론 그런 드론들은 진짜 좋습니다 선물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적절한 완구 드론의 적정한 가격인 5만 원 10만 원 많이 쳐줘야 10만 원 이내에서 좋은 드론을 고르시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물을 고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가격대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싼 걸 주느니 좀 그렇다 생각해서 그냥 좋은 거 주자 근데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사이 드론들이 어떤 드론들이냐면 막 별게 다 있어요 1080p FHD를 찍을 수 있다 4K를 찍을 수 있다 막 원키 리턴 헤드리스 모드에 온갖 FPV 화면부터 별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스펙에는 1080p 4K 써있지만 이게 우리가 쓰는 촬영용 드론의 1080p 4K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일단 짐벌이 없어서 영상을 쓸 게 못되고 화질도 말만 4K이지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게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화질 엄청 구립니다 옛날 구형 스마트폰 화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 기능이 없는 게 낫죠 촬영 기능 없이 그냥 비행성이 좀 더 좋거나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짐벌이 없거나 짐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쓸 게 못 됩니다 또 뭐 그런 가격대의 드론들은 FPV가 된대요 그러니까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앱의 UI도 상당히 좀 허접하고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있긴 있는데 별로예요 또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이 고가형 드론을 좀 표방한 표절한 겉모습이거든요 보면 다 매빅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네는 겉모습이 매빅을 닮았을 뿐이지 비행성도 떨어지고 GPS 정확도도 별로고요 화질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완구 드론을 선물하실 때는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딱 이것만 고려하세요 첫 번째 자동 호버링입니다 자동 호버링 호버링 뭐냐면 스로트를 손을 떼고 있어도 드론이 고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밑에 기압계라는 센서가 달려있으면 기압계를 통한 호버링을 합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기압계가 있는 드론 호버링이 되는 드론 뭐 헤드리스 모드 있으면 좋은데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뭐 두 번째 안전한 드론이에요 풀옵 가드가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런 가드보다는 이런 가드 이런 가드보다는 이런 가드를 가진 드론 들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기능이 있는 그런 드론을 고르세요 세 번째 가격대입니다 가격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적절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요 네 번째 이거는 배터리에요 보통 완고 드론이 3분에서 5분 날아요 많이 쳐줘야 5분인데 실제 비행은 그냥 3분, 4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 받았을 때 배터리 1개, 2개 들어있으면 한 5분? 길어야 10분 날리고 1시간, 2시간 충전하거든요 몇 분 날리지도 못하고 충전하느라 다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짱짱하게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땡큐죠 선물 받은 사람들은 딱 그 니즈를 충족하는 거거든요 비행하기 쉽죠 안전하죠 많이 날릴 수 있죠 최고예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별의별 디자인의 드론들이 다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매빅을 좀 표방한 그런 드론들이 많습니다 가격대가 착해요 드론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렴한 가격대 18,000원인데 4K?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8,000원에 4K FPV 접이식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걸으면 됩니다 네 이도저도 아닌 드론들이 사실 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탐나는 게 일단은 프로 가드가 예쁘게 생겨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안정성을 충족하는 거죠 일단 노카메라 3 배터리가 있네요 카메라 없이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 없이 배터리 3개가 지금 3만원이고 1080p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4만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카메라가 없는데 배터리 3개가 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배터리 3개가 4만4천원이에요 그러면은 1080p FHD 카메라가 지금 1만원, 1만4천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없는 거 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있어도 아 이거 막 4K가 4K HD 픽셀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가 이 가격대에는 완고 드론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안전해 보이네요 이제 기능을 봐야 돼요 기능 기능을 보면은 브러쉬드 모터 비행시간이 10일에서 15분 충전시간 40분 RC 거리는 라디오 컨트롤러 거리고 FPV 거리는 화면 전송 거리인데 50에서 80미터라고 써 있어도 그냥 10미터 이내에서만 날리시면 됩니다 완고 드론은 멀리 날리는 드론들이 아니에요 완고 드론은 실내에서 날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 10미터 이내에서 날리셔야 드론을 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바람 타고 연처럼 날아가는 게 완고 드론이에요 여기 보니까 고도 유지 모드 기능이 있네요 자동 호버링이에요 이게 바로 기압계가 있어서 고도를 유지한다 이 드론 좋네요 헤드리스 모드는 있으면 좋은 거고 원버튼 뺏기는 좋아요 자 그럼 패키지 드론 원격제요? 이게 뭐지? 배터리 충전 케이블 예비 블레이드 프로펠러 보호 커버가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충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찾아내면 안 되는데 이 드론은 안전하게 생겼고 안전한 보호 가드가 있고 자동 호버링이 되고 고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기압계가 있어서 그리고 가격대가 착해요 가격대가 3만원 밖에 안 해요 3만원 이거 배터리 막 추가해도 5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드론이면은 너무 잘 찾았는데요 네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이 드론을 사라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15만원짜리 드론인데 보실게요 보이면 이렇게 기능이 있는 풀옵션으로 볼게요 일단 비행 범위가 3000m 3km를 날 수 있고 2시간 28분 날고 원격 녹화 앱 제어되고 7.4V에 3000mA예요 그러니까 이셀 드론이라는 거거든요 이셀 드론 체중은 250g 미하고 360도 장애물 회피 GPS 원키리턴 난리 났어요 제스처 촬영 인식 난리 났네요 자 이거를 저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드론을 써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요 브러쉬 리스 모터를 또 달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0%의 확률로 이 드론은 별로일 거예요 이 별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스펙들이 실제로 구매자를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매빅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날려보면 그냥 알루미늄 같이 멀리 멀리 날아갈 겁니다 50배 줌이 된대요 와 50배 줌 5G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실제로 DJI나 이런 오헬텔 스카이디오라는 그런 메이저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거 이 정도 기능 다 넣으면 500, 400, 500은 됩니다 한 400, 500만 원은 돼야 되는 드론을 15만 원에 팔았다는 건 그냥 한 돈만 걸려라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보면은 요새 이런 드론이 약간 핫한가 봐 위에 뭐 달고서 지금 다 4K에 GPS, 5G, 와이파이 좋은 말 다 갖다 붙였는데 다 5만 원, 17만 원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저가형 그런 약간 짭 드론 시장에서 요새 유행인가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 사실 요런 거에요 요런 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야 보면은 근데 얘는 아마 날리게는 좀 작아 보이는데 어 얘 에티튜드 홀드가 있네요 얘도 고도 유지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카드 있고 고도 유지 있고 헤드리스 모드, 헤드리스 모드는 근데 다 있는 거니까 원키 26, 네 괜찮은 기능이에요 어 네 스피드 조절 3단계 가능하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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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구성이 좋다 난 또 떨어지는 줄 15분 날 수 있다는데 배터리 하나당 5분, 3개니까 15분 아 조그맣네요 이렇게 조그만드론들이 사실 집에서 날리긴 좋은데 많이 예민한 민감한 그런 드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들 어린아이들이 쓰기에는 처음에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면은 요것만큼 날리기 좋은 게 없어요 집에서 방에서 날려도 되니까 이런 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봤는데 감이 좀 오시나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들 뭐 직구 사이트든 국내 사이트든 다 이제 비슷비슷한 거고 그런 요소들만 잘 기억하시고 선물하시면 또 좋은 선물 가성비 좋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뭐 어린이날 어린이날 뭐 생일 크리스마스 이럴 때 드론 선물하실 때 잘 골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좋은 선물들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